단계 게이트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의 한 사람입니다. 목격자 K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단계 게이트가 일파만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려고 애를 굉장히 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안 돼. 완전히 이게 한동훈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 될 만한 발언을 안 하려다 보니까 정말 어색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눈치챈 것 같아서. 눈치챘서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새로운 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밝혀드리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한지훈 계정은 비정상이다. 뭐 좀 요약을 하자면 아주 업무적으로 뭔가 어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복사 붙여 넣게 하는 방식으로만 글을 썼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글들 자체를 어디선가 다른 데서 퍼와가지고 옮겼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가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나왔어요. 그게 주말 사이에 와장창 나오는데 깜짝 놀랄 느낌. 보시면 한동훈의 식견 교양을 보면 이제야 대한민국 국격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를 잔뜩 해놓고 지지한다로 끝납니다. 공화주의자 한동훈 지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장으로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화주의자 한동훈을 지지한다. 그대로 똑같은 거 갖다 붙이는 거네요.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만 하는 거죠. 카피 붙여넣기. 그다음에 보시면 김민전 최고가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서 잠깐 조는 사진이 찍혀가지고 비판받은 적이 있잖아요. 김민전이 반한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죠. 잠자지 마세요. 용산 가서 밥 좀 먹더니 한동훈 가고 좋은 자리 한동훈 더 세게 쳐야지 김건희. 이 여자 당에서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 뽑으면 폭망합니다. 이것까지 기억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국회에서 세비로 잠자지 마세요. 용산 가서 밥 좀 먹더니. 아까 글 그대로. 그대로. 김건희가 보고 있다. 이 여자 당에서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 뽑으면 폭망합니다. 그대로네.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세 개의 서로 다른 댓글을 복사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러네. 아이디가 다르네. 그리고. 하나의 통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심할 수 있는데 기계로 할 수도 있어요. 매크로로. 가령 이런 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거대 언어모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비슷한 내용들로 추려가지고 팍팍팍 배치해 주는. 그래서 언어를 재구성하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의심하는 건 수동이에요. 수동. 수동. 그냥 욕한다. 김민전 욕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수동으로 작업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 랜덤으로 있는 댓글이 아니라 공감순위입니다. 가장 공감 많이 받은 댓글.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막 작업을 해서 김민전 의원을 욕하는 글을 세 개를 올린 다음에. 좋아요를 집중적으로 올리게끔. 그런 식으로 이따가 제가 이제 그런 링크까지 뿌리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조직적인 조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올려놓으면 이 세 개를 가지고 그냥 다시 앞에 이 글 하나를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과 보수 진영에는 눈꽃만큼도 예정이 없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느 평행세계에 살고 있길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거는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 기사입니다. 사설이고. 윤석열은 도대체 어느 평행세계. 당정분리 가야 한다. 당과 보수 진영에는 눈꽃만큼도 예정. 이게 제목이었죠. 아까. 똑같은 글이네요. 이게 본문이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찬성순으로 제일 위에 있는 거 두 개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조선일보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네이버 뉴스 댓글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이버의 똑같은 기사 제목에 똑같은 댓글이 달립니다. 당정분리 가야 한다. 당과 보수 진영에는 눈꽃만큼도 예정이 없고 아까 그 제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다시 앞에 가시면 여기에 쓰여 있는데 다른 계정이거든요. 두 번의 작업이거든요. 똑같은 기사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도 지금 뭔가 작업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작업일 수밖에 없는 게 다다음 장 보시면 나옵니다. 작업을 했어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라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 한동훈이 많이 한 딸들이 많이 작업한다는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여기에 이런 제목 이런 키워드로 달면 뭐냐. 급급급급이면 댓글 조작하러 가자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좌표 찍는 거구나. 좌표 찍는 겁니다. 급급급급. 그리고 뉴스 얼 주소가 있죠. 그리고 이 아이디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D-A-W-S.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도스를 추천하라는 조작이에요. 아, 이걸 추천하라. 네. 그래서 공감수를 많이 올려서 앞에 상단에 배치하게끔. 그래서 이게 절대로 단순하게 게시판에서 몇몇 개의 글로 작업을 했다가 아니라 아, 이거 그게 아니네. 전방위적으로 작업을 세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드루킹이네. 정확합니다. 드루킹이네. 드루킹이 이래서 감옥간 거 아니에요. 감옥갔죠. 그런데 이게 가령 다시 보시면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쓴 네 번째 장. 이걸 쓴 사람들이 각 개개인이 그냥 자발적 의사를 했으면 드루킹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드에즈 러브라는 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건 노래 제목입니다. 네, 볼드에즈 러브. 잘 아시겠죠. 한동훈이. 한동훈 아이디입니다. 한지윤이에요, 이거는. 한지윤. 한동훈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마 소개했었던 추석 전에. 자기가 노래 몇 곡 소개한 거. 네, 그거 너무 또 멋지다고 한동훈 빨자고 이런 걸 또 지금 올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제 좀 약간 속된 표현들 좀 써도 괜찮죠. 자, 그런데요. 표현도 이상합니다. 21세기에 필요한 융합인재. 다음 장으로 가시면요. 똑같습니다. T존은 한동훈 신났네. 21세기에 필요한. 밑에 보면. 밑에, 밑에. 융합인재. 융합인재. 그리고 볼드에즈 러브라는 것도 있고. 이 게시글에는 그 영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작업을 이게 처음으로 떴을 때는 작업이라고 예상할 수 없으나 이런 식의 후속 작업이 있으면 이거는 뭔가 조직적인 작업으로 의심해야 된다.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또. 이 계정을 한번 따라가 봤어요. 이거는 사실 고유성이 없습니다. 고유성이 없는데 이걸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아이디를 보면 데뷔 7 뭐뭐뭐 이런 식으로 그 식별이 돼요. 그 계정으로 쓴 글들을 한번 추적을 해봤거든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한동훈을 많이 지지하는 사람인데 뉴 짤이라는 의미는 뭐냐. 아직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사진이라는 의미입니다. 뉴 짤. 그런 의미일 거예요. 추정입니다. 지금 사진을 좀 보시면 뭐냐. 한동훈이 아마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게 TV조선에서 무슨 곱창집에서 인터뷰했던 뉴스트라다무스인가 그 방송하고 아마 찍은 사진 같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뭔가 의상도 지금 그렇거든요. 녹색 지금 야상 같은 거 입었었고. 이런 사진이 뜨면 의심스러운 게 한동훈 주변에 같이 다니는 사람인가. 누가 찍어준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한동훈 곁에 같이 다니는 사람은 수행원이고 그렇게 찍은 사진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가족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네. 누가 수행원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짤을 찍고 올리고. 아니면 한동훈이 찍은 거를 누군가에게 전송해지면 그걸 올리고. 그렇죠. 그런 거여야지 아주 이렇게 아무도 갖지 못한 사진을 짜라. 내가 이런 것도 확보했지 하고 자랑하듯이 올리는 거죠. 확보했지 이렇게. 지금 이거 보시면 이 계정에 넘기시면 식별 번호가 바로 이렇게 뜹니다. 식별 코드예요. 이걸로 구분했기 때문에 특정이 된 겁니다. 갇힌 사람이라는 게. 다음 자를 보시면 이 사진도 좀 그렇게 의심스러워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것도 혹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사람은 이런 사진들 약간 한동훈이 감성 자극할 만한 그런 사진을 가지고 약간 좀 몰아가듯이 분위기 조성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단순히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뭔가 밈을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추경호와 파출부라는 단어 한번 같이 엮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몰라요. 추경호 보고 용산 파출부 하래. 미치겠다라고 하면서 단계 글을 하나 캡쳐를 해서 아주 짧게 올립니다. 여기까지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추적해봤습니다. 똑같으네. 이건 그 사람이 캡처한 거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건 시간이에요. 7시 20분입니다. 14일.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1분 미만이야. 같은 시간이에요. 몇 초 간격이네. 자기가 올리자마자 캡처해가지고 얘들아 이거 봐라. 우리 이렇게 몰아가자.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저는 지금 이 계정하고 이 계정하고는 같은 동일인이라고 의심합니다. 이 추경호와 파출부를 같이 엮어가지고 이미 한 번 썼어요. 그리고 성괴라는 단어도 쓰고 굉장히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썼죠. 그럼 이제 처음으로 추경호와 파출부를 같이 엮어가지고 지금 뭔가 밈을 만들었는데 그다음을 보시면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3개나 게시글이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파출부, 용산 파출부, 용산 파출부 이렇게. 그러니까 파출부만 가지고 검색을 하면요. 그 어떤 다른 사람이랑 연결한 것도 다 검색을 해봐도 아까 그 글이 최초예요. 일부러 그걸 만들어서 뭔가 자기가 지금 단계에서 이런 게 난리가 났어라는 식으로 사실 처음 올라온 글인데 난리 났어라는 식으로 하고 책임당원들이 이런 여론 조성하니까 우리도 같이 그 어떤 흐름에 따라가자. 혹은 우리도 그런 여론 자신감을 가져보자. 추경호 지금 욕먹고 있다. 우파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와장창 그 어떤 공격을 하게 만들고 지금 굉장히 수법이 갔습니다. 그럼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아주 특이한 게 그 파출부랑 엮어서 글 쓴 사람 중에 하나가 최영옥이라는 이름의 계정입니다. 최영옥 옷이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예요? 장모하고 동일, 동일 이름입니다. 동명입니다. 동명, 장모의 이름이네. 동명 2인인지 동명 1인인지. 1인인지. 그 사람 아이디로 누가 썼는지. 그렇죠. 그 사람 아이디로 썼을 가능성을 저는. 가족이. 나도 그걸 의심해. 지금 다 그렇게 의심하는 것 같아요. 아이디를 다 취합해서 누군가 조성팀의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썼던지. 아니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다 아이디 가지고 이거 좀 빠른 사람이 썼던지. 그러지 않으면 80대 노모들이. 그리고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새벽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키워드를 만들고 공작을 하는 식의 그 흐름에 탑승해 있어요. 이틀 지나서 불과 그 키워드를 만든 지 이틀 지나서 쓴 글입니다. 파출부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쭉 나오네요. 이거는 아마도 같은 팀이 뭔가 키워드를 만들고 작업을 하고 펼친 다음에 그렇게 펼친 내용들을 또 취합을 해서 다시 재생산하는 방식. 그런 걸로 의심이 됩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게 가족들 계정들 중에서는 내용들이 겹치는 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저번에 한지훈과 최영옥 한 것만 보여드렸는데 더 많아요. 한번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계정들이 비슷한 계정들은 한정돼 있어요. 허수옥, 한지훈, 최영옥만 이런 복부 작업들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정들은 이상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말로 누군가가 완전히 외부에서 사실 가령 진은정이라고 치면 공부 충분히 했고 지적이고 글을 써도 쪽팔리는 글은 안 쓸 것 같은데 정말 저질스러운 글들을 단순 복사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래서 진은정이를 직접 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 의심은. 그런데 어쨌든 지금 누군가가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키워드를 매칭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확산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확산된 내용들이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그런 과정이 보입니다. 거의 10건 정도가 지금 같은 글들이 반복돼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아까 다시 데뷰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요. 몰아가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몰아가기가 뭐예요?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합시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게 있는데 저 계정은 그걸 아주 자주 하는데 악플 체증 보내고 스벅 리저브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만 원인데 입금했어. 어디에 입금했냐면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하는 댓글들을 고발하자. 제3자 고발하자. 그러면서 돈을 모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입금했다고 하면서 밑에 인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와장창 사람들이 거기에 입금하는 거야? 하면서 나도 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돕기 위해서 한동훈을 비판하는 사람들 입마금하기 위해서 비판자들을 고발하는데 우리 같이 돈 모으자. 이런 분위기가 되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한동훈과 관련해서 꽃배달 같은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꽃풍선이라는 또 형태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 뭔가 몰아가는 분위기 조성하는 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해보자. 뭐 어쩌고 저쩌고. 과천이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조금 올라가서 날짜를 보겠습니다. 6월 20일입니다. 1시 10분. 그다음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소리는 무음으로 했는데 이거 한번 쭉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일단 김종혁으로 시작했고 저 꽃풍선을 받았습니다를 TV조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김종혁이 물고 왔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슈죠. 저때는 사실 조직부의원 부총장이었거든요. 조직부총장. 다른, 지금 한동훈 아직 당대표 되기 전 상황입니다. 이런 걸 이렇게 상세하게 보도를 해요. 제가 이걸 줄여서 지금 23초로 줄였는데. TV조선이. 4분의 1로 줄인 거기 때문에 2분 동안 이런 화면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2분 동안 한동훈이 이렇게 찬양받고 있어요 하고 시청자들한테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방금 보신 것처럼 누군가가 주도해서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그리고 AES 하듯이 야 우리 T조 나왔어 라고 AES 하듯이 이런 글도 올려요. 똑같은 데뷔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꽃바구니를 좀 자주 봤다 그랬잖아요. 특검팀 때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되게 우파에겐 상처가 되는 박근혜 대통령 특검 받았던. 그때 이렇게 막 사람들이 꽃바구니 모아주고. 다음 사진이요. 뭐 이런 걸 자세하게 보도하고 많이 알렸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에도 정치적인 어떤 몰아가기에 저런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이용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취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맘카페 이런 데서 특검의 꽃 보내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아마 좌파 성향의 그런 매체인 것 같은데 흑역사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여기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하나 달립니다. 특검 꽃 보내기는 특검팀 모검사 와이프의 선동 때문이었다. 모검사 와이프는 진은정으로 의심된다. 의심 많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월간조선에서 진은정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진은정이 아마 역할을 잘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썼지만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격이 외향적이고 맘카페 커뮤니티 활동 활발. 활발하게 활동한 적이 있다. 맘카페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적이 있다. 다음을 보시면 이거는 일단은 댓글입니다. 근거라고 할 수는 없죠. 한동훈 부인 유명인사예요. 비공개 카페에서 활동했는데 한동훈 부인인 거 숨기고 응원하는 꽃다발 보내기 운동했어요. 아주 아주 유명하져라고 이미 온라인상에서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작년 11월이. 11월 달부터. 1년 전부터.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런 일. 최근이 아니죠. 한동훈이 용산 분원으로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좌천됐었던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화분 보내기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 소속이냐. 위드 후니월드. 위드 후니의 처음 이름이라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의 연결고리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과거에 자기 흔적을 남겼다 혹은 의심받을만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수사받아야죠. 강력한 의심이 되네요. 진은정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으네요. 진은정이가 저런 활동을 활발하게 마음값에서 했었다. 1년 전부터 그게 화제가 됐는데 지금도 활발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출되는데 왜냐하면 그 가족 이름으로 아이디가 동시간대에 남발이 됐는데 가족이 개개인이 썼을 것 같지 않고 누군가 가족의 아이디를 취합해서 활발하게 활동. 그 활발하게는 진흥정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그 세 개의 관심이 많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걸로 인한 효능감을 너무 많이 느껴봤고 그리고 당사자 아니야. 부인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절박해. 해야 될 필요성이. 명부인이 바로 앞에 아른거리는데요. 절박하지. 다시 7번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단순히 한 사람이 골방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고 플랜을 짜는 사람이 있고 구성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시키는 거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개정들은 그냥 바이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작업으로 뭔가 의뢰를 맡긴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의심하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진을 보면요. 글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설명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기타 드라마 갤러리라는 곳인데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신변 잡기를 그냥 의미도 없는 영상 따가지고 찬양하자고 올리는 글부터 이렇게 공식 행사 사진들을 뿌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활동들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합니다. 그러게. 어마어마한 양으로. 엄청나네. 지금 하루에만 해도 지금 몇 개를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기와 여론조성팀 의혹 여론조성팀이 그때 활동했다. 그 시기가 겹치죠. 그게 이제 문제네. 그래서 그렇게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성팀으로 아이디가 전달돼서 여론조성팀에서 한동훈 가족의 아이디로 누군가 담당을 해서 뿌렸을 가능성도 의심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날짜가 작년 12월까지인데 그 앞으로 보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관에 대해서 이런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팬질을 합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론조작, 여론조성.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팀들, 김종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방송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한동훈 가족이 썼다 한들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나와요. 비판한 글을 쓴 게 우리가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가족의 아이디로 복사해서 붙이면서 여론을 조장했다. 조작했다. 여론조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목격자 회의가 그 증거를 여기서 쭉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의심하는 게 가족 중에 한 명이 한 거냐. 자기 가족들 아이디 취합해서. 그렇죠. 한 거냐. 취합해서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누군가에게 그 조성팀 내지는 조작팀에 누군가에게 토스를 해서 그 사람이 한 거냐. 한동훈이 직접 한 건 같지는 않아.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고요. 아니, 본인이 그걸 100% 믿으면 자기 그 글 자기가 안 썼다고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보름 동안 침묵하다가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거는 한 번 만약에 믿어보면 지는 안 썼지. 그러나 이걸 딱 주장해서 누군가에게 네가 써라. 이렇게 했을 수는 그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게 가족이냐? 아니면 제3자 조성팀이냐? 제일 중요한 건 한동훈이 직접 지시했거나 혹은 그런 지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았거나 그럼 다 법적 처벌받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잡아내야 돼요. 지시했거나 알았어도 처벌받는 거예요. 그럼요. 한동훈이 그런데 가족 이름으로 저렇게 도배를 치는데 몰랐을까요? 자기가 직접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안 했어도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지인은정 씨가 한동훈의 부인이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1년 전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의견이에요. 의견이 그럼 지인은정 씨가 가족 아이디를 취합해서 한동훈한테는 미처 보고를 안 하고 취합을 해서 남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충성을 한답시고 지인은정 씨가 직접 했거나 아니면 지인은정 씨가 누구 시켜서 했거나 이랬을 수 있는데 그랬어도 한동훈은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동훈이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호 게시판에 그렇게 자기 칭찬글 내지는 김건휘호사 비판글이게 자기 가족의 아이디로 쫙 나열이 되는데 부인한테 확인 안 했을까? 제가 제일 의심하는 장면은요.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아까도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언론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언론이? 지인은정이 언론에 연락할까요? 이런 영상 같은 거는 누군가가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전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겉으로 드러난 거니까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많습니다라고 5월 7일, 5월 8일 그때 단독 보도 그때 보도를 했던 기자 중에 한 명이 한동훈에 대한 단독을 굉장히 많이 보도했던 심지어 대통령이 나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보도, 최초 보도했던 단독 기사 그 최수현이 그걸 보도했다는 것에 우리는 채널A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채널A의 최수현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글쎄요. 한동훈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수사가 잘 되면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야, 그 무서운 말이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목격자 K도 이렇게 쫙 의심해서 쫙 잡아내는데 수사를 하면 이거 이상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돼요. 딱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올렸던 자료들 중에 상당수는 일반인들이면서 지지자인, 국민의힘의 지지자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비대위 갤러리 이미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거기에서 집단지성으로 조직해낸 집단지성으로 밝혀낸 그중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다. 몇 분이 또 계시고 그러니까 또 친한계는요 배후에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발하라고 하죠. 집단지성입니다. 집단지성 네, 목격자 K였습니다. 설정해서 기준 equ 아동 Reed äft 1 样 가 l 가 l êu